7%의 7종목 시간입니다. 파란불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동안 제시된 유망주들 잠깐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오르거나 급등하거나 대부분 플러스 수익 중인데요. 현대아픔 30% 이상의 수익률 견주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주신 종목들 견주하게 흘러갑니다. 전문가님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아직까지 7% 우리가 미친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자체가 아직까지는 7%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7%에 도달한 종목 위주로 먼저 예술해드리면 인선 ENT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를 우리가 16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7% 이상 달성이 됐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에서 조금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개별주로 그냥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4분기 업황에 대한 변화 그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한번 좀 더 지켜보신 전략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은 이 종목 잠깐만 예술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요? 네. 사실 우리가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방송 초에 우리가 첫 방송하고 난 다음 날 10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32만 원대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지금 올라오는 과정인데 사실 우리가 대영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흐름 자체가 막 빠르게 박진감 넘치게 흘러가진 않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엉덩이가 무겁다. 그렇죠. 엉덩이도 무겁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대신에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화학 자체에 대해서 주가가 무너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AS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삼성 SDI를 사실 것 같으면 이걸 사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만큼 2차전지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면 차라리 가격적인 메리트도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 자체는 이 기업에 상당한 베네필스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주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뭐랄까 포트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좋은 대안주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10% 이상 수익이 나왔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좀 장기적으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면 좀 더 좋은 계좌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5G 관련 수혜조를 들고 오셨는데요. 종목명 공개해보죠. 네. SK텔레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도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데 벌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기업이 정말 자, 이거 월봉 잠깐만 한번 제가 틀어놓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때 한창 할 때 그 가격대가 보면 28만원, 27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난 다음에 그게 지금 2012년, 2000년도면 초등학생이시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까지 27만, 28만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월이 20년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SK텔레콤이 지금 뭔가에 대한 변화되는 시점이 맞았던 건 맞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5G라는 부분으로 조금씩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로 12월 1일부터 5G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시작을 하거든요. SK텔레콤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판단해 본다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자 역할을 지금 SK텔레콤이 하고 있다는 의미를 조금 더 부과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기업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2015, 16, 17, 18, 17년도까지 약 3년 동안 얘네들이 배당을 했던 배당금이 주당 9,0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 2013년에는 8,700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28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을 한번 따져본다면 이자가 0.3%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당 소득세를 빼고 하더라도 2.5%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지금 이런 업황적인 변화되는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배당금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SK텔레콤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28만 원에서 28만 5,000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절권 하단이 26만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곧장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바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바텍은 이 기업이 식각 업체 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로 깎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는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슬리밍 업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가를 보시더라도 이때까지 계속 빠져왔습니다. 식각 업체로서의 매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급락고 천 양봉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MLCC 관련 신규 투자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비중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바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2대 주주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기에 MLCC를 납품하는 곳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죠. 그래서 사마콘덴서는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납품을 한다면 LG 기업에 납품하는 곳은 아직까지도 크게 형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MLCC 관련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좋은 그림이 연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차트를 보면서 잡아드리면요. 이 자리가 지금 한 5,840원에 머물러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한 5,750원, 5,800원대 지금 이 가격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권 하다니 5,48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예전에 상장 예정 때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에 공모 예정가액이 5,400원, 6,000원을 원래 희망가액으로 적어냈던 기업이에요. 그만큼 현재 이 가격대가 상당한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 10시에 이어서 추가로 재추천해 주셨습니다. 7% 칠 수 있을지 SK텔레콤과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심히 해주신 이상료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 내내 상승세에 이어지면서 내일도 기분 좋게 인사드리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